안녕하세요. 뷰티 유튜버 조효진입니다. 오늘은 미스트 쿠션 리뷰를 들고 왔는데요. 지금 인터넷상에 엄청 핫한 바로 이 리얼 커버 핑크 쿠션 제품인데요. 진짜 하루종일 뽀송뽀송한 피부를 만들어주는지 커버력이 컨실러급인지 제가 한번 테스트해볼게요. 케이스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진짜 뽀송뽀송해요. 완전 한쪽은 제가 평소에 쓰는 타사 제품의 미스트 쿠션을 사용해봤고요. 한쪽은 이 리얼 핑크 쿠션을 한번 써봤어요.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어떤 게 진짜 머리카락에 안 붙는지 보송보송한지 한번 볼게요. 원래 이렇게 마무리감이 뽀송뽀송한 미스트 쿠션은요. 되게 건조한 편인데 이 리얼 커버 핑크 쿠션은 속은 정말 촉촉해서 전혀 건조한지 모르겠어요. 아 맞다. 인터넷에서 기름종이 쿠션 커버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쁜 거울도 주니까 빨리빨리 귀를 잡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